수민 씨, 공부할 거 많아요? 네, 좀 많아요. 시험기간이잖아요. 다니엘 씨는요? 저도 많아요. 밥부터 먹고 공부 시작할까요? 배고프잖아요. 좋아요. 다니엘 씨는 뭐 좋아해요? 저는 김치찌개 좋아해요. 아, 저는 김치찌개 잘 못 먹어요. 맵잖아요. 아, 그럼 수민 씨는 뭐 좋아해요? 저는 김밥 좋아해요. 김밥 괜찮아요? 네, 좋아요. 종류가 다양하잖아요. 그럼 김밥 먹으러 가요.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. 좋아요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